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나 예쁜 새언니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오빠 결혼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그게 뜻대로 안돼 하다가닥 하다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도망간 그런 시누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새언니 얼굴이 너무 이뻐서 그지같은 질투심을 느낀 시누이 지금 당장 오빠 파운 시켜버리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되니 그냥 미쳐버리는구나. 원지 새언니 될 사람 결혼자금 때문에 맘에 안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살 여자인데요. 저희 오빠가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도 부모님도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진짜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3년동안 만난 남자친구와 슬슬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결혼을 대하는 오빠의 마인드,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의 태도까지 저는 이해가 안되요. 미친거 같아. 이게 말이 돼? 일단 저희 부모님 당신들은요. 한평생을 명품 하나 없이 검소하게 사셨고 그 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해서 지금은 노후 걱정 하나도 없으세요. 네 부자죠. 또 이런 부모님들 덕분에 오빠와 저도 마찬가지 평소 검소함과 겸손함이 몸에 배어서 늘 아끼고 절약하고 절대 돈 한 푼 허투루 안 쓰는 그런 성격입니다. 꼼꼼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전날 저랑 오빠에게 각각 3억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씩 샀고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렸만큼 지금은 어느정도 올랐고요. 어쨌든 일단 제 경우 제가 3억 플러스 알파를 갖고 결혼을 하는 거니까 남편 될 사람 역시 아무리 못해도 저와 비슷하게 3억 정도는 가지고 왔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제 나이에 그 정도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으니까 꼭 반드시 똑같이 가져와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작 몇천 단위로 모은 사람이랑 결혼 같은 걸 하고 싶진 않아요. 절대로요. 근데 저희 오빠는 그게 아닌가 봐요. 이번에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그 언니 심지어 오빠보다 나이가 두 살이나 더 연상인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물론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제 느낌에 삼천이 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 말에 의하면 결혼식 비용의 경우 자기 돈이 아니고 그 언니가 모은 돈으로 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뭐 엄청 비싼 호텔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반 예식장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을 들어보면 기도 안 차. 오빠 돈으로 집을 마련하고 혼수에도 좀 보태고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예요. 기도 안 차요. 아니 그럼 뭔가요. 여자 쪽에서 모은 돈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참고로 저 두 사람 다 공무원이고 그래요. 그 언니 오지게 이쁘긴 합니다. 근데요. 얼굴만 이쁘면 뭐해. 뭐 성격이 싹싹한 것도 아니고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닌데 오빠 본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 이 언니한테 절절 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더 해주고 싶은데 지금 돈이 다 묶여있어가지고 그러질 못하네. 아가 미안하다. 등등등. 자꾸 이런 소리를 하시고 진짜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제가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이미 오빠에게 3억을 준 것만으로도 미안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 미안한 게 다 뭐야. 어깨 쭉 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언니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항상 뭔가 좀 어려워하는 게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아니 그래 뭐 그 언니가 많이 이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오빠 즉 당신 자식이 되게 못났을 때 혹은 뭔가 그지같은 하자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친동생이고 같은 핏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오빠 키가 180이 넘고 얼굴 잘생겼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본인이 다니던 학교 표지 모델을 한 적도 있어요. 다만 눈이 너무 높아서 장기간 연애를 못했는데 거기다 하필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한 6, 7년 정도 연애를 못하고 솔로로 있었어요. 그래도 잘생기고 직업 좋으니까 주변에서 소개팅을 자꾸 연결해줬기 때문에 소개팅을 자주 나가긴 했어요. 다리 두세 번은 간 것 같아. 근데 본인 눈에 차는 사람이 없다고 안 만나는 거야.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해와도 절대 안 만나는 거. 차라리 그래요. 이 아빠가, 이 아저씨가 비혼주의라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면서 그냥 멀쩡히 잘 살면 모르겠는데 아니 본인이 다 찼으면서 이러다가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징징거려요. 실제로 저번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운 적도 있대요. 아니 그럴 거면 적당히 예쁘고 적당히 괜찮은 집안 그런 사람을 사귀든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왜 차는 거야.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소신을 지키는 오빠라서 그래 인간이 좀 괜찮네. 꿀값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솔직히 제가 동생이고 가족된 마음으로는 그만큼이나 소신을 지키며 연애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결혼 상대로는 정말 예쁘고 집안도 괜찮은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뭐 이런 미치겠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하튼 저희 가족 분위기가 그래요. 이 언니를 어화둥둥 하니까 금이야 오기야. 저는 아무리 싫어도 대놓고 마음이 안 된다. 나는 반대야.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아 뭐야 그 언니 나이 정도면 못해도 대충 어긋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살짝 흘려가듯 이야기를 한 적은 몇 번 있는데 저희 오빠랑 부모님은 이런 제 말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무시를 해요. 네 그래요. 저도 알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오빠 결혼이고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와 이 언니의 갭 차이가 너무 크니까 더군다나 나는 어린데 아무리 같은 여자여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 오빠랑 부모님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댓글 1번 웃기고 자빠졌네. 야 누가 보면 그 3억 네 힘으로 일해가지고 네 스스로 모은 돈인 줄 알겠다. 저기요. 니네 새언니 얼굴도 예쁜 공무원인데 수중에 3억까지 있으면 니네 오빠 같은 사람 안 만나요? 특히 니네 오빠도 부모님도 그걸 다 아니까 어화둥둥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니가 뭐라고 고라니 질이야? 어? 너 뭐 돼? 댓글 정답입니다. 스니는 부모님이 해줘가지고 복이 터진 거고 그래 뭐 동생 입장에서 자기 오빠가 미친다 생각하는 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렇게 눈이 높은 오빠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거기다 부모님도 또 좋아한다면 뭔가 엄청나게 많은 매력이 있다는 거겠죠? 얼굴이 오지게 이쁘다든지 2번 엥? 당사자인 오빠는 물론이고 니네 부모님도 좋다고 하는데 제 3자인 글쓴이가 왜 난리세요? 오빠가 외모를 엄청 따져가지고 장기간 연애를 못했다면서요? 그렇다면 뭐야 그 언니 얼굴 진짜 엄청나게 이쁘다는 건데 외모가 이쁜 것도 경쟁력인 건 몰라요? 그런 반면 못생긴 스니는 3억이 경쟁력이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님이 파투라도 해가지고 오빠 평생 결혼 못하면 가족들한테 무슨 원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그냥 그 입을 좀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대댓글 그러게? 아니 지돈도 아닌데 왜 아까워하는 거야? 깔깔깔깔깔깔깔깔 3번 저기요 집안 좋고 예쁜 공무원 여자는요 3억 있는 공무원 남자 안 맞나요? 그래요 쓰니야 뭐 동생이니까 오빠가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는 욕심이 있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해요. 그리고 3억 대 3천이라 차이 크죠? 누가 그걸 몰라? 근데 그럼 뭐해? 당사자인 저 두 사람이 좋다잖아요. 부모님도 좋아하고 괜히 주제넘게 시자질을 하다가 오빠랑 멀어지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 입을 다물고 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4번 아니 본인도 부모 잘 만나가지고 돈이 있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물론 3천 있는 여자가 3억 있는 남자한테 그것도 자기 싫다고 하는 남자에게 계속 뒤밀고 들이대면서 나랑 결혼해! 이러면 뭐 거지같은 꼬빼미 맞겠죠. 하지만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요? 특히나 쓰니 부모님도 사람 댐댐이가 좋아 보이니까 그런 예비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쓰니가 왜 난리야? 어? 사돈댁이 비록 돈이 많진 않지만 되게 바르고 예쁘게 키워서 공무원하는 새언니가 어? 니네 부모님한테 이쁜받는 거 그게 그렇게 질투납니까? 개소리 해가지고 오빠 망신 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 5번 아휴 자기 오빠 겨루 생활 망칠 거지같은 시자가 딱 여기 있네. 6번 어머나 자기 부모님이 주신 3억으로 완전 끼고 만장이네. 그럼 네가 모은 돈은 도대체 얼만데요? 그리고 새언니가 돈을 많이 모았으면 어쩔 것이며 또 적게 모았으면 네가 뭐 어쩔 건데. 쓰니가 쓰니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 돈을 몰래 빼가는 것도 아닌데 왜 열폭을 하는 거야? 너 뭐 돼요? 진짜 추하고 찌질하니까 정신 좀 차려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네가 모은 거 아니잖아. 응? 7번 그래요. 쓰니는 꼭 돈 많은 남편 만나세요. 니네 오빠는 돈보다 다른 능력을 본 거예요. 알죠? 요즘은 예쁜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쓰니 너 부모님한테 받은 3억 말고 뭐 있어요? 결혼 가능하니? 8번 열폭하기는 진짜 걔 오지게 못생겼나 보네. 끌 끌 끌 끌 야! 네가 운 좋게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그 언니도 운 좋게 예쁘게 낳아준 부모님을 만난 건데 아니 왜 이래 이거? 너 돈 많다며? 그럼 면상 제대로 한번 갈아엎어보던가. 끌 끌 끌 끌 9번 부모님이 오빠와 저에게 각각 3억을 주셨는데요. 어? 3억이라고? 3천이 아니고? 네 글 쓰는 수준을 보면 딱 3천인데?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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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글을 좀 애매하게 써서 잘 모르겠지만 모은 돈이 없는 게 흠이 아닐 정도로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죠. 그러니까 반대는 커녕 더 못해줘가지고 미안하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겠냐고. 11번 어머나 누가 보면 그 3억 자수성가해서 본인이 번 돈인 줄 알겠네. 아니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기곤만장하면서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겸손하다는 거예요? 끌 끌 끌 끌 12번 부모님한테 받은 복 안달아내게 마음 예쁘겠어요. 쓰니 그렇게 매번 가진 돈으로 사람 판단하다가 나중에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땡 뭐 그렇습니다. 이미 도망갔으니까 그냥 놔줄게요. 얘기 안 할 거야. 평생 그러고 살겠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오영